4, 3, 2, 1 속보, 여름휴가, 이번주 토요일 가장 많이 떠난다. 어디로? 동해안으로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파리올림픽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유희간의 10을 진행하게 된 스페셜 DJ 유희간입니다. 첫 곡은 허각 정은지의 바다였고요. 정말 이 여름에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여름휴가 이번주 토요일 가장 많이 떠난다. 어디로? 동해안으로 였습니다. 이번주 다음주가 딱 여름휴가 시즌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학예휴가 통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번주 토요일 27일에 휴가지로 출발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가장 인기 있는 국내 여행지는 동해안.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할 계획이라는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동 많이 하실 텐데 여러분들 안전에 유의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동해안이라면 양양을 비롯해서 속초, 강릉 이런 쪽인데요. 요즘 양양이 핫하잖아요. 저도 양양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서핑도 하고, 뭐 글럽도 하고, 글럽도 가고, 하이불도 마시고 그게 최고의 휴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말 휴가 떠나시는 분들, 이번주부터는 장마는 가고 폭염이 온다니까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수영하고 서핑하면서 최고의 휴가를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첫 시간인 듯 첫 시간 같지 않은 유의관의 텐. 오늘은 요즘 대세 지혜은씨와 야 너 아우 코너를 함께 해볼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킹받는 상황, 아웃시키고 싶은 사람들의 고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배텐 홈페이지 수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와 연기 천재 지혜은씨의 연기 호흡 궁금하시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들이 한 화면에 잡히는 희한한 모습도 보고 싶다면 고릴라 보는 라디오,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찍치찍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너전에는 저의 단독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저에게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소개해드릴 테니까 아무 말이나 건네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야! 너 아우 코너 함께할 분입니다. 이슈를 몰고 다니는 근황부자, 내일모레 생일까지 기다리고 있는 분, 연기 천재 지혜은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지혜은입니다. 아 또 지금 착한 척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뭘 착한 척이에요. 오자마자 또 연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아 뭐 연기해요 지혜은이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아니 유희가 네텐 진행은 좀 어떤가요?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너무 지금 로봇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띠리띠리? 아 지금 이상해요 기분이. 아 기분이? 네 뭔가 뭐... 왜요 왜요? 웃기다. 웃기다? 아 베디랑 하다가 저랑 하니까 약간 느낌이 색다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빠가 되게 진중한 모습을 보니까 이상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좀 흐트러질까요? 네 그냥 평소 같은 모습으로. 아 그럼 여기에 또 베텐 제작진들이 또 내일 정장 입고 출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중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중해. 아니 근황부자 지혜은씨의 근황이 쌓여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청룡 시리즈 어어즈에서 드레스 입고 조신한 척하는 모습 잘 봤습니다. 아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긴장이 많이 됐어요. 아 지금 더 떨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하나도. 아 하나도 안 떨려. 왜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랑 같이 하니까. 자중해. 아 그래요? 진짜 자중해. 아 사실 수상은 못했지만 굉장히 좀 수상 못해서 아쉬웠는데 내심 수상을 기대하셨죠? 아 기대했죠. 어 저한테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상 받을 줄 알았다고. 아 저도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아 또 갑자기 또 아닌 척. 아 기대했는데 아 근데 뭐 그렇게 일단 진짜 작년과 비교했을 때 거기 간 자리에 간 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발전이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 막 기대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진짜 다 너무 감사해요. 아 네 교과서적인 대답 잘 들었고요. 상은 받지 못했지만 참석해서 좋았다. 아 그렇지만 너무 예뻤어요. 드레스 초이스도 너무 좋았고 드레스는 누가 골라준 건가요? 뭐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랑 저랑 같이 이제 골랐어요. 어 마음에 들었어요? 네 마음에 들었어요. 어 천상 여자 여자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자잖아요. 어 그렇죠? 네. 여자잖아요. 네 그렇지만 저희 우리 베텐너들 사이에서는 지혜은이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베텐너들 감사합니다. 말투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래요. 원래. 사실 제가 모니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같이 하니까 너무 색다른 것 같고 시상식에 가서 보고 싶었던 그런 스타들 많이 만났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제가 소녀시대 팬이라고 했잖아요. 어 네. 네 거기 MC에 유나 언니가 MC인 거고요. 그래서 진짜 팬이라고 팬심을 전했거든요. 근데 또 막 유나 그 언니도 저한테 자중해 너무 좋아한다고 해줘서 진짜 성적이었어요. 저도 예전에 그 소녀시대 또 유나씨가 두삼볐 시구를 왔을 때 또 공연도 했었거든요. 그때 봤었는데 역시 소녀시대는 소녀시대다. 그런 느낌들을 받았고. 아니 그리고 또 시구도 하나에서 시구를 하고 오셨어요? 네 시구도 했습니다. 오 시구 전 저에게 조언도 또 구하셨잖아요. 그쵸 어떻게 던져야 잘 던지는지 그냥 어떻게 던져야 돼요 그랬더니 잘 던지라고 했잖아요. 잘. 제가 F인데 그때 약간 좀 티가 됐던 것 같고. F예요? 네? F예요? 저 F예요. 완전 T적인 티가 돼가지고 잘 던지면 된다. 자신있게 던지라는 얘기도 했었고. 저한테 공 굴렸다고 했잖아요. 아 제가 던지고 나서 봤어요. 던진 모습을 봤는데 제가 볼링하냐고 왜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다 진짜 제가 운동신경이 좀 부족한데 그 정도면 진짜 많이 꽤 괜찮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어려운 걸 했는지 알 수 있겠죠. 네 얼마나 진짜 굿.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또 다른 팀에서 시구하시는 건 어떠세요? 하나죠. 무조건 하나. 하나. 역시 시구계의 조세호가 될 수 없다. 하나. 하나에서만 하실 것 같고. 진동희 님이 주말 대전 하나에그스 홈경기의 예은 님이 시구하러 오셨어요. 5회 말에는 응원단상이 올라오셔서 티어리더 분들과 함께 응원하셨는데 많이 쑥스러워하시더군요. 비록 경기는 졌지만 야구장에서 베텐 식구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보다 되게 쑥스러움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아니 이렇게 인증샷도 보내주셨어요. 어머 진짜. 어머 베텐 식구이시면 저한테 인사를 해주시지. 베텐로라고 인사해주시면. 근데 저도 요즘 돌아다니면 베텐 잘 보고 있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베텐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한데 오늘로써 이 베텐이 유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그런 기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중해. 그런 기대 자중해. 멘트 자중해. 아니 제가 봤는데 폼은 굉장히 이뻤어요. 폼이요? 폼은. 폼은 제가 문동조 선수께 배웠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로. 문동조 선수의 또 그런 잘생긴 얼굴에 반하셔가지고 공을 제대로 안 배우신 거 아니에요? 투구 폼은. 진짜 제대로 배웠어요. 진짜 땀 흘리면서 배웠는데. 땀 흘리면서 배웠는데. 네 땀 흘리면서 배웠는데. 그래도 폼은 괜찮아요. 폼은 예뻤어요. 아 그래? 그렇지만 공이 조금 아쉬웠다. 그렇지만 뭐 처음에 첫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인데. 다음에 또 기회 오시면 잘 던지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내일모레 26일이 지혜은 씨 생일입니다. 아니 또 이렇게 생일을 함께 하시게 됐는데 제가 생일 챙겨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28일에 저한테 밥 사주기 싫어하잖아요. 그거 공개해도 돼요? 왜? 안 돼요? 맞아요. 28일에 제가. 저한테 밥 사주신다고? 네. 제가 밥 사주기로 해서 좋은 데 예약을 해놨습니다. 꼭 인증샷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다면서요. 너 너무 그러지 말라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네. 맞아요. 무슨 소리. 그러면서 저한테 언제 시간 되냐고 하셨잖아요. 감사하시겠다고. 그 약속. 약속해. 지킨다고. 어머님이 항상 방송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은 씨가 저한테 어머님이 너무 그분께서 부담 가지시는 것 같다 했는데 어머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부담을 더 가져서 생일밥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호연 밥. 그래서 저희가 생방전에 녹음실에서 생록방으로 조촐하게 생파를 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배성재 DJ도 미리 선물을 전달해주고 가셨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생일 선물까지 전달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뭐 받으셨어요? 샴페인. 아 샴페인. 샴페인. 저도 샴페인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배디가 주류백화점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술을 자꾸 선물로 해주는지. 그러게요. 주류백화점 운영하시나. 그러니까. 저희에게 술을 선물해주시고 회식하자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런 걸 또 말씀하신 게 아니냐. 빨리 다시 한번 회식을 했으면 좋겠고. 아니 케이크에 무슨 소원 비셨어요? 소원 말해야 되나요? 비밀로. 소원은 비밀. 아 여기 앞에 알라딘 지니가 있으니까. 아 지니. 제가 요즘 헤어스타일 때문에 지니 닮았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한번 주인님 소원을 말해보세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쭉 행복할 수 있게.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단하고 아주 굵게. 인싸인데 또 여기 와서 아싸인 척 하고 계시네요. 아 그래요? 저 인싸인가? 생일 당일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사실 뭐 없어요. 그리고 생일이랑 같이 있어달라 하기도 좀 그런 거예요. 친구한테 좀 이제는 부끄럽다고 해요. 생일 챙겨 부끄러운데. 스케줄이 딱히 없으시고. 네. 없는데 또 스케줄도 없는 거예요.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친구가 알고서 우리 집에 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게. 고마워. 아까 문자 있었잖아요.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머님하고 같이 또 식사를 하는 건 어떨까요? 누구랑요? 아니 예은 씨야. 생일이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아 그쵸 그쵸. 가족끼리랑도 이제 지내야죠. 왜 어머니 가족 얘기하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왜 그러신 거예요? 왜요? 아니요. 무려. 여기가 한 DJ님하고 저희 엄마랑 삼자대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요? 뭐요? 다음에 기회 되면 어머님이랑 같이 저희 식사 되죠. 한번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 코너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오늘의 코너 야 너 아웃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주변에 꼴보기 싫은 사람, 킹받게 아는 사람 다 고발해 주시면 저와 유익한 DJ가 같이 공감해 드리고 대신 아웃도 시켜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기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정되면 선물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오랑케 DJ 영원하라 님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친구 생파로 가진 술자리에서 여성분을 봤는데 그 자리에 있던 어떤 남자분이 마음에 드셨는지 말투와 행동을 계속 의식하고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자리에서 만났으니까 다 같이 건배할까요? 어? 예은 씨 잔이 비었네. 따라 드릴게요. 잔 주세요. 네? 네? 네 근데 저 술 못해요. 조금만 진짜 조금만 주세요. 아 술 못하시니까 맥주 반 정도만 따라 드릴게요. 아니 아니 소맥으로 소주는 조금 더 좀 더 더 더 더 아 거기까지요. 아 그럼 우리 짜낼까요? 짠! 오 술 잘 드시네. 아니에요. 저 술 못해요. 술 마신다는 소리 자중하세요. 네네. 근데 술자리인데 너무 지루하니까 게임할까요? 바니바니 게임 콜! 나부터 바니바니 바니바니 당근 당근 어? 저기 계신 남자분 틀렸다.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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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들어간다 쑥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태굴 짓잖아 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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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박 가수 원샷 원샷을 못하면 장가를 막고 아 식빵 너만 마셔라 술 좀 들어가니까 굉장히 터프하시네요. 어머 저 술 못해요. 저 정말 못해요. 진짜 술 한 잔도 못하는데요. 잔이 비었네. 저 조금만 따라주세요. 조금만 소맥으로 소주랑 맥주랑 7대 3으로 아 네 여기요. 잘 말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짠 저희 파전 좀 안주가 너무 맛있으니까 한 잔 더? 게임이 너무 재밌으니까 한 잔 더? 저 유익안 나 잔 비었잖아. 잔 놀릴 거야? 네? 아 네네. 따라 드릴게요. 7대 3으로 자 마셔 마셔 건맥! 저렇게 술 좋아하면서 그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본인 모습대로 마시지 왜 저렇게 내숭을 떨었을까요? 당연히 관심있던 남자분하고도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저런 술 주정뱅이 여친이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아니 연기를 진짜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실생활 연기라서 그러신지 네 실생활 무슨 실생활 연기예요? 아니 지금 본인도 실생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아니 이런 연기를 하는 거죠. 아니 꽐라를 연기한다고 예은이 평소에도 그러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문자를 저는 취하지 않습니다. 아 취하지 않으세요? 네. 오 왜 취하지 않으세요? 저 취할 때까지 마시진 않아요. 그냥 제가 즐거울 때까지 마시고 아 즐거울 때까지만? 네 딱 즐거울 때까지 마셔요. 이렇게 보내주시고 마지막 줄에서 눈물이 아 눈물이 흐르시죠? 술주정뱅이 여친이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눈물이 흐르는데 아니 지은 씨도 회식 때 약간 이런 모습 아니었나? 저요? 네. 전 내숭은 안 피우고 그냥 내숭은 없지 않나요? 내숭은 처음엔 안 떨었고 나중에는 그냥 이분처럼 신나게 술 먹고 그냥 신나게 술 먹고 네. 아니 근데 뭐 그런 본인의 모습이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쵸. 굳이 음 그냥 즐거우면 즐거운 거고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아니 그러면 지혜연 씨는 술 마시면서 술 게임을 즐기는 편이에요? 아니면 밤새 토크하면서 마시는 편이에요? 저는 토크가 더 좋아요. 아 토크? 네. 토크 좋아하시죠? 토크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좀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사람들끼리. 무슨 얘기하세요?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뭐 진지한 얘기 할 때도 있고 뭐 재밌는 자리면 재밌는 얘기하고 뭐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네. 요즘 뭐 관심사가 뭐예요? 요새 관심사요? 응. 근데 요즘은 진짜 술자리를 못했어요 제가. 아 워낙 또 바쁘셔가지고 네. 그래서 좀 놀고 싶어요. 놀고 싶다고? 잘 노시지 않나? 근데 요즘 잘 못 놀아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또 못 노셨다고 하는데 네. 지혜연 씨 굉장히 바쁜 걸로 아는데 네. 베트해식하면 나오실 건가요? 아 당연히 나가야죠. 저 재밌게 놀아야죠. 그쵸? 아 논다고요? 같이 놀아요. 같이 춤추고 놀아요. 아니 제가 이 베디한테 회식 언제 하냐고 말하는데 런닝맨 회식이 겹친다면 어디를 갈 건지? 둘 다 가야죠. 놓칠 수 없어. 어? 두 개 다 놓칠 수 없어. 아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면?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해야죠. 아 근데 뭐 가지 말라 런닝맨 회식 가지 말라 하고 런닝맨에서는 네. 가지 말라. 어 그러실 분들이 아니세요. 장소가 너무 멀어요. 갈 수가 없어요. 런닝맨 가야죠. 자중해. 자중해. 그리고 베트남 회식에서는 유희관 오빠만 있으면 되거든요. 유희관 오빠만 절 놀아주세요. 아 배성재보다 유재석이다. 배성재 당연하죠. 아 그러면 좀 어렵게 제가 문제를 내드릴게요. 그러면 SNL 회식 대 런닝맨 회식 유재석 대 신동엽 어 재석 선배님은 술을 안 드세요. 아 그래요? 네. 동영 선배님은 술을 좋아하시고 아 그러면 SNL이라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2부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유희관의 텐 함께하고 계시고요. 킹받게 하는 연기의 달인 연기 천재 지혜은 씨와 야 너 아우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전에 좀 채팅창 좀 읽어볼까요? 유희관의 텐 많이 또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뭐 없는데 뭐 없어 뭐 하나 그럼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8090님의 사연입니다. 제 여친은 굉장히 산만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 무슨 대화를 했는지 생각도 잘 안 납니다. 자기야 우리 오늘 드라이브 가기로 했잖아. 우리 어디 가? 아 어디 갈 거냐면 서해안 고속도로를 지나서 해양길로 가다 보면 대부도라고 아 맞다 내 친구 중에 성재라고 있잖아. 걔 이번에 파리 간대. 올림픽 보려고 표 끊었대. 우리도 파리 가고 싶다 그치? 어? 어 팔이 너무 좋겠다. 근데 우리 어디 간다고 했지? 아 그게 서해안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나오는 대부도라고 있는데 잠깐만 너 친구 준영이 결혼한다고 했지? 결혼식이 언제였지? 그때 나 뭐 입지? 체류상 검정색 원피스 그거 입을까? 어 결혼식 2주 뒤니까 뭐 입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 암튼 다시 말하면 우리 가는 곳은 말이야 여기서 쭉 가면 대부도라고 아 맞다 자기 조강미녀 봤어? 그거 진짜 너무너무 재밌던데 나 그거 보면서 배꼽 잡았잖아. 자기도 꼭 봐 알았지? 진짜 너무 웃겨 그거 근데 우리 어디 간다고? 우리? 대부도라고 큰일났다. 우리 뽀삐 밥 안 주고 왔다. 잠깐만 여보세요? 엄마? 뽀삐 밥을 안 주고 난 거 있지? 이따가 집 가서 뽀삐 밥 좀 챙겨주라. 응 아 아 그래서 어디 가냐고 그니까 어디 가냐면 대부도라고 근데 우리 밥 뭐 먹어? 아 나 배고파 죽겠어. 빨리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뭐 먹지? 파스타? 만두? 국밥? 마라탕? 아 나 배고파. 아 우리 어디 간다고 했지?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안 들어놓고 말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는데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저 피곤해요. 네. 아니 남의 말을 경청해서 잘 듣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엄청 잘 들어요. 또 들어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듣는 걸 좋아해요. 거의 말하는 걸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친구 만나면 다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하지 않나요? 그럼 말하는 거 듣는 거 어떤 걸 더 좋아하시나요? 내가 속상한 일 있거나 기뻐한 일 있을 때는 말하는 거 좋아하고 뭐 친구가 슬픈 일 있거나 뭐 말하고 싶을 뭐 고민이 필요해 이러면 듣는 걸 더 좋아하고 약간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네. 그렇죠. 말할 때는 말하고 들을 때는 듣고 그렇죠.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아니 주변에 자기 할 말만 하는 이런 사람 있는지? 있죠. 어 누구예요? 누구라고는 말 못하죠. 왜요? 왜요?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 있는데 이런 사람 잘 안 만나려고 하죠. 오 굉장히 궁금하네요. 누군지. 네. 아니 연인과 데이트하면 어떤 데이트 좋아하나요? 드라이브 데이트 좋아하는지? 드라이브 데이트 좋지 않나요? 하고 싶네. 아 드라이브 데이트? 네. 그냥 뭐 아무데도 안 가고 드라이브만 계속 가는데 좋아요? 드라이브 데이트 좋지 않을까요? 음. 아니 데이트를 주로 어떻게 하셨어요? 저요? 네. 그냥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밥 먹고 뭐 카페 가고 네. 걷고 이랬던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좀 오래됐어요. 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누가요? 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제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굴 소개시켜줘요? 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니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저요? 네. 다 진짜 다정다감한 아 진짜 다 좋아한다고 하죠? 아 다정다감 아 다정다감아 다정다감하신 분 주변에 다정 외모는 안 보고 외모요? 네. 안 본다고 했는데 아 그래도 훈훈하신 분이면서도 아니 다정다감한 건 사실 베디가 다정다감하잖아요. 아 그쵸? 네. 아니 그러면 다정다감한 베디가 괜찮아요? 아니면 판디가 괜찮아요? 판디는 누구예요? 저요? 판? 왜 판이에요? 저희가 유의관이기 때문에 관자가 약간 판처럼 보인다고 해서 꼭 선택해야 하나요? 어 그럼요. 이 지구상에 둘밖에 없어요. 왜 선택해야 하죠? 선택해 선택해? 베디 왜 기대하신 것 같아요? 기대하신 거 아니죠? 전혀 선택해 이러면서 눈동자가 초롱 빛나가지고 아니 원래 초롱이에요. 아 맞아 맞아 원래 초롱 네. 알겠습니다. 오늘 평온하진 않을 것 같고요. 아 연인과 꼭 해보고 싶은 데이트가 있다면? 꼭 해보고 싶은 데이트요? 네. 사실 로망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왜 이렇게 연애에 대한 세포가 많이 없으신가봐요? 지금 연애 세포가 죽었어. 어떻게 설레고 싶어요. 요즘 좀 설레고 싶어요. 아 설레고 싶다고? 설레임을 찾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한번 잘 소개팅을 한번 주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남친이 런닝맨 촬영장에 커피차 보내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럴 남친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요? 제가 한 대 보내드릴게요. 어 진짜요? 네. 보내주세요. 네? 아 그럼 설레일 것 같아요? 왜 설레요? 아 그럼 안 보세요. 감사하지. 아 감사하다고? 감사하지 왜 설레요? 아니 생일 선물로. 아 근데 제가 뭐 밥 사기로 했으니까. 맛있는 밥 사주신다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산만한 여친 버릇 고칠 수 있을까요? 버릇을 고칠 수 있나요? 근데 진짜 산만해도 여친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럴 여친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그렇죠? 아니 그럼 만약에 남친이 예은씨가 말하는 걸 계속 끊고 자기 할 말만 하는데 그런 남친이라도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증해 하겠죠? 아 그런데도 걔도 말을 끊어. 자증해. 너 자증해. 계속 그러고. 네. 뭐 그래도 그런 남친이라도 일단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남친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아웃하지 마세요. 누구를요? 여친 아웃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산만한 여친 아웃한다 만다. 또 산만한데 또 기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 끊는 게 또 상대방의 그런 예의 아닌가요?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친이 막 말을 끊고 막 산만해요. 있는 게 나아요. 그래도 없는 그냥 혼자가 편해요. 저는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외로웠나 봐. 외로웠나 봐. 그런 것 같아. 외로워서 있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이경태님의 사연입니다. 제 친구 중 호들갑 떠는 게 싫어서 호들갑을 떠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곧 생일인데요. 생일이라고 또 호들갑을 엄청 떨더라고요. 예은아 너 생일인데 함 모여야지. 우리 파티해야지. 생일 파티? 절대 하지마. 나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싶어. 생일 파티 하지마. 생일 파티 한다고 몰래 케이크 들고 와가지고 깜짝 파티 이런 거 하지 마라 진짜. 파티까지는 아니고 우리 친구들 모여서 밥이나 먹자는 거지. 뭐 그러던가. 근데 파티 같은 거 진짜 절대로 하지마 절대로. 그냥 밥만 먹어. 밥도 그냥 거하게 말고 간단하게 먹자. 생일이라고 막 거대하게 뭐 파티하고 그런 거 말고 진짜 간단하고 평소처럼. 알겠지? 알았어 알았어. 그냥 밥이나 간단히 먹자고. 뭐 필요한 건 없어? 아 진짜 선물 절대 사지마. 필요한 거 진짜 없으니까 선물 절대로 사지마. 그래도 생일인데 뭐 필요한 거 얘기해봐. 선물 사지 말라고. 생일하고 선물하면 또 갚아야 돼. 괜히 선물 사가지고 부담 주고 그러지마. 그래도 선물 살 거야? 알았어. 선물 안 사면 되잖아. 진짜 안 살 거지? 선물 안 살 거지? 진짜 사지 말고 생일 뭐 이런 거 챙겨서 뭐하냐? 생일 파티하고 막 선물 주고 그거 다 부담이야. 그니까 생일 챙기지마 진짜 절대로. 어 알았어. 생일도 안 챙기고 파티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선물도 안 살 테니까 오바떨지 마. 생일 안 챙겨. 야 근데 너는 내가 죽으라면 죽을 거야? 왜 이렇게 내 말을 잘 듣고 난리야? 짜증나. 아니 생일을 챙기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생일 안 챙기면 안 챙겼다고 또 호들갑 떨면서 서운해하겠죠? 아웃시키고 생일 챙기지 말까요? 하... 음... 참 어려워요 생일. 생일? 네. 아니 생일 다가오는 지애인 씨. 네. 생일 챙기는 거 호들갑 떨었나요 안 떨었나요? 아 근데 진짜로... 안 떨었어요 저는. 동네방네 소문내지 않았어요? 생일이 되라고? 생일이 7월 26일 이렇게는 했는데 막상 다가오면은 네. 자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자중하게? 좀 부끄러... 막상 다가오면은 부끄럽고 아 또 뭐 이제 좀 나이가 이제 한 살 한 살 들면 들수록 어디서 나이 얘기해요? 아 그쵸? 자중할게요. 자중해. 자중할게요. 그러면서 그냥 뭐 생일이 별거 있나? 그냥 제 친구들이랑 소소하게 그냥 케이크 불고 축하받으면 그게 생일인 거 아닌가요? 저도 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일에 대한 가뭄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는 사실 뭐 이렇게 친구들과 만나서 무조건 뭐 파티해야지 술 마셔야지 이랬는데 요즘엔 별로 그런 느낌들이 없더라고요. 진짜 그게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렇습니다. 아니 주변에서 그래도 생일을 챙겨주면 좋은지 아니면 조용히 지나가는 게 좋은지 아 그래도 챙겨주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문자라 문자나 땡톡이라도 그냥 축하 이렇게 보내줘도 너무 고맙지 않아요 그게? 음 그렇죠. 챙겨주면 고마운 거죠. 저는 그래서 막 생일 명단이 뜨면은 다 보내주긴 하거든요. 생일 축하한다고. 네. 근데 그냥 그 그 연락을 받는 것 자체로도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생일 축하한다고 말을 받는 것도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이라도 해주면 너무 고마워요. 음 이번 생일에서 네. 이 사람한테만큼 꼭 축하받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 이상? 축하받고 싶다? 네. 그리고 제 친한 친구들한테는 어 누구요? 여기서 한번 말해보세요. 친구. 친구가 없네. 친구 많죠. 아 근데 진짜 이러고 보니까 뭐 이세희 김현민 누구야? 아 이런 거 말해도 내 제 친구요. 이거 그냥 제 친구 중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 그분들도 친구로 생각하는 거죠? 아이 그럼요. 아니 평소에 말투도 약간 연기처럼 말하는 아 그럼요.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네. 걔네들한테만 친구 막 축하한다 해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삶이에요. 그렇게 축하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아니 오늘 베테나에서 이 청취자들까지 채팅창에서 챙겨줬는데 어떠셨어요? 어 너무 저는 진짜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제가 요새 뭔가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뭔가 이렇게 참 이것만 봐도 되게 감성이 적고 그러는데 또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 그렇게 예쁘게 이렇게 간식 상자도 준비해주시고 또 저렇게 작가님께서 예쁜 그림도 그려주시고 또 이렇게 축하한다고 해주니까 내가 뭐라고 난 뭐라 내가 뭐라고 이렇게 감사하죠. 지금도 지금 약간 감동받는 것 아니 저도 아까 이제 화장실을 갔다 와서 예은씨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연기 많이 늘었다. 역시 연기 천재다. 연기 늘었나 봐. 오늘 또 감동받으셔가지고 사실 이런 사소한 아이고 또 울지 마시고 아니 그냥 뭔가 감사잖아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축하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시니까 아니 그만큼 예은씨가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했고 저는 사랑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뭐야 왜 그렇게 말해 아니 앞으로도 좀 많이 사랑받으시고 주변에도 축하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웃 코들갑 떠는 친구 어떻게 할까요? 코들갑 떠는 친구? 네. 챙겨주세요. 아 챙겨주세요? 챙겨주세요. 그래도 생일인데 알겠습니다. 그럼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니 갑자기 울다가 또 그렇게 신나게 춤추는 건 뭐예요 또? 아니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인 거고 또 저는 소녀시대 언니들의 노래를 듣니까 신나고 아 신나고 신나고 아니 억제기 8위가 있을 동안에 하고 싶은 거 다 하자고 이렇게 오셨네요. 많이 억제를 했나 봐요? 억제? 그렇게 억제를 하진 않긴 했는데 네. 또 앞에 유익한 DJ님이 있으니까 네. 또 이렇게 같이 장난 맞춰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베디는 베디대로의 맛이 있고 아 그렇죠. 저는 저대로의 유디는 유디만의 맛이 있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밖에 킹 받는 사람들 짧은 사연들도 빠르게 좀 볼까요? 이진아님이 주꾸미 볶음 만들었더니 주꾸미만 주워먹는 남편 아웃이에요. 난 뭐 먹어? 따졌더니 다이어트한다고 했으니까 양파 많이 먹어래요. 양파가 다이어트에 좋고 피부 미용에 좋고 변비에 좋은 만병통치약이라네요. 양파 너나 먹어 예은씨가 외쳐주세요. 양파 너나 먹어! 외쳐드렸습니다. 양파 다이어트 이거 들어보셨어요? 양파 다이어트 양파 다이어트는 좀 처음 들어보는데 그럼 양파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주꾸미의 볶음에 있는 양파를 먹으면 다이어트가 되나? 아니 남편분이 주꾸미 양보 좀 해주실지 주꾸미? 네. 주꾸미도 그렇게 살 많이 안 찔텐데 그렇죠. 주꾸미도 살 많이 안 찔테도 되게 고단백 아니에요? 고단백이죠. 주꾸미 또 몸에 좋은 건데 또 양파만 먹으라고 하니까 좀 많이 아내 입장에서 서운했을 것 같고요. 네. 민재현 님이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인 놈이 제가 뭐만 말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합니다. 오늘 냉면 어때? 비도 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저 민원 좀 진상이지 않아? 아닌 것 같아. 제 말은 부정부터 하고 보니까 이제 입을 다물게 돼요. 초치는 친구 아웃시켜도 되겠죠? 아웃입니다. 아웃시켜... 아니 뭐만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갑자기 확 사기가 떨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저 오늘 어떤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초치지 마세요. 왜 초를 쳐요? 아닌 것 같아요. 아웃시켜도 돼요? 예은 씨? 예은 아웃! 혜리 님께서 친구가 셀프 왁싱 제품을 샀어요. 슈가링 왁싱 해주겠다며 갑자기 제 털을 잡아뜯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진짜 울었어요. 절 실험용으로 쓴 친구는 입 이제 아프지 않게 셀프 왁싱하는 법을 알았다고 고맙다네요. 친구 아웃. 두 분은 셀프 제모 해보신 적 있나요? 셀프 제모? 해본 적 있죠? 어 있어요? 네.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셀프로 한 적은 없어요. 아 근데 이거 나 뭐라고 이걸 내가 여기서 다 오픈하고 있냐 진짜. 내가 여기 베텐에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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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기다. 네. 어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슨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우리가 또 돈을 뭐 엄청 받는 것도 아니고. 뭘 이렇게 다 우리가 다 오픈해야 돼요. 그러게요. 그래도 하나만 나와주셨으니까. 네. 오픈해주세요. 뭘 오픈해? 오픈해주세요. 오늘 특별 DJ로 와주셨으니까 오픈해주세요. 아 제가요? 어떻게 여기서. 아 넘어가. 아 넘어가. 이거 넘어왑시다. 너무 TMI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동건 님. 친구가 제가 선물한 자전거를 중고마켓에 팔아서 그걸로 자기 여자친구 선물을 사줬대요. 너무하다고 했더니 그것도 이해 못해주냐고 합니다. 이 친구 제 인생에서 아웃 부탁드려요. 내가 준 선물을 갖다 파는 친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이건 너무.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나오죠. 아니 근데 만약에 그 물건을 중고마켓에 팔았다고 해도 친구가 사준 건데 그걸 왜 굳이 친구한테 말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몰래 해야죠. 비밀에 해야죠.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친구를 끊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진짜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진짜 선물한 자전거를 나를 생각해서 자전거를 사줬는데 그걸 여자친구 팔아가지고. 이건 말이 안 나오고 진짜 당연히 아웃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당연히 아웃. 저라면. 저라면. 본인이라면. 하나 또 읽어주시죠. 신하은님. 친구가 6개월 정도를 조르고 조르길래 제 다른 친구를 소개시켜줬는데 한날 만나더니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잠수탔네요. 이런 게 친구라니. 뭐만도 못한 녀석. 너 아웃. 예은님은 소개팅 주선해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주선해본 적 한 번 없고. 그래요? 제가 먼저 만나고 싶은데. 저를 좀 주선해주세요. 주선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죠. 진짜요? 몇 번?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저는 안 해줘요? 네? 저는 왜 안 해줘요? 그러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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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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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진짜로. 근데 만약에 소개시켜줬는데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잠수탐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건 진짜 비매너죠. 아니 소개시켜줬을 때 성공률이 어떻게 되세요? 저 한 번 소개시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도 다 잘 됐던 것 같아요. 진짜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가 보면서 이분 마음에 든다 했기 때문에 이미 호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 성공률이 높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광고 듣고 올게요. 야 너하우 지혜엔 씨와 함께 해봤고요. 오늘 소개된 연기로 만나는 야 너하우 사연에는 선물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희간의 텐 함께 해봤는데 어땠나요? 시간이 되게 금방 가고. 시간이 되게 금방 갔네요. 그렇죠? 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시간이 된 줄 몰랐는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쉽네요. 다음에도 같이 게스트로 나가게. 같이? 또 재밌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킹받는 주변 사람들 고발 사연 계속 접수받으니까요. 수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스페셜 DJ 시작을 했지만 목요일 금요일 방송은 녹음을 제가 미리 해놨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굉장히 또 아쉽고 사실 스페셜 DJ를 했는데 베트남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막 떨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고 행설수설 했고 말도 더듬고 했는데 너그럽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언제 기회가 된다면 또 이런 좋은 기회로 또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항상 또 고정 게스팅 배벅관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마지막을 예은씨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예은씨도 스페셜 DJ 욕심나지 않아요? 욕심나네요. 욕심나요? 욕심나네요. 근데 저한테 그때 나 너무 바빠져서 못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없는 말 지어냈어요. 이렇게 없는 말 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유희간의 텐은 목금 계속되니까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오늘 생방송 마무리할게요. 지은씨 안녕히 가시고요. 저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DJ 유희간이었고요. 마지막 끝곡은 럼블비씨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